이제 다음엔 쥬쥬쥬 그래서 양념을을 찍어 넣을게요 이제 맛을 더욱 먹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넣어먹을게요 양념을 넣어먹을게요 양념은 나머지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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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요 뼈는 마시멜로우 새우 매운 고춧가루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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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은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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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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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